안녕하십니까 주식과 경제를 공부하는 모임 히암TV입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코스피는 1년간 하락을 했죠. 그동안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6월은 10% 정도, 10% 이상이죠.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 거의 하락 피날레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죠. 보통 피날레에서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고 그래서 6월의 피날레가 무척 강했기 때문에 6월이 사실상 올해의 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7월은 상승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증권사 코스피 예상은 2350에서 2650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8월에 잘하면 2600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정말 거기까지 가능할까요? 사실 2600이라 하면 우리가 2018년에 이미 도달했었던 구역이죠. 그 이후에 미중 무역 전쟁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동 중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다시 재차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2600을 회복하고 3300을 찍었습니다.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는데 사실 2600은 이미 2018년에 도달했었고 그리고 현재 실적이 2018년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다시 2600을 돌파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어저께 미국은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습니다. 6월에 이어 7월도 사실 두 달 동안 무려 1.5%의 기준금리를 올린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건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까지 올려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 금리의 가장 기준이고 핵심이 되는 미국이 그렇게 올린다. 야, 이거는 뭐 다른 나라 내가 다 죽어봐라.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인데 아무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죠. 이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국보다 미국이 나라도 튼튼하고 좋은데 심지어는 금리까지 더 잘 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기준금리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시중에서 거래하는 금리는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국채나 은행채 모두 명목금리죠. 그럼 명목금리는 현재 미국과 한국 중에 누가 더 높은가 그것도 보셔야죠. 현재 명목금리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지금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저는 그게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팍팍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코스피가 어떻게 2600을 가냐. 야 2000 안 깨지는 것도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 적 지금까지 1990년 이후에 지금까지 총 3번이 있었습니다. 96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첫 번째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두 번째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 번째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기준금리 역전이 네 번째로 발생한 상황이죠. 그럼 이 각각의 상황을 1, 2, 3번이라고 하고 이때마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었는지 우리 예상되려면 미국의 금리가 더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는 이때마다 계속 박살이 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중에 IT 버블이 왔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주가는 어떻죠? 이때입니다. 주가가 IMF 때는 하락을 했다가 IT 버블이 나면서 다시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락하는 이 시기 이 시기에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는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좀 뭐 글쎄 기준금리가 꼭 미국이 높다고 해서 꼭 무조건 돈이 빠져나갔나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 이 구간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심은 아주 큰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구간 자 그러면 기준금리 올려도 괜찮네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간은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했던 그 시기죠. 사실 두 번째 구간은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이었거든요. 이 시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우리나라도 올렸지만 결국 우리나라는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차이가 더 점점 점점 벌어졌습니다. 벌어지는데도 주가는 올라갔어요. 참 특이하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 아무튼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서브프라임 터졌죠. 세 번째 시기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해서 마감하는 시기. 미중 무역 전쟁은 2018년 3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상하이에다가 위아나 석유 선물 거래소를 딱 설치하면서 미국이 난리가 났죠. 아니 니들이 감히 석유 패권에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냐? 하면서 그때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은 즉시 2018년 3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20년 1월에 끝났습니다. 그때 미중 무역 합의를 했죠. 합의를 하면서 이제 중국 내 그런 식으로 위아나 석유 선물 거래소 이런 거 설치 안 한다.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그 외에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갖고 미국의 계획 매우 유리한. 중국은 괜히 한 번 살짝 한 대 쳤다가 쌍싸대기를 얻어맞고 무릎을 꿇었던 게 바로 2020년 1월입니다. 그때까지 사실상 2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그때는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빠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때는 왔다 갔다 하고 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에 장대를 맞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역전이 되는 것하고 주가와의 상관관계는 지금 보셔도 아시다시피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제가 항상 예전에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서 우리나라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환율보다 그 영향력이 떨어지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어요. 기준금리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봐도 뭐다? 명목금리입니다. 명목금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따라서 환율도 움직이고 그것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변동을 줍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사실 물론 10년 국채금리를 움직이는 게 기준금리이긴 한데 이게 참 특이한 게 기준금리는 연준이 의미로 딱 정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목금리는 시장에 수 많은 여러 가지의 변수를 반영해서 미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보다 명목금리가 먼저 선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약간의 괴리라고 하죠. 이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자 아무튼 그럼 이런 상황하고 환율하고는 정말 관련이 있는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은 이 당시 주가가 하락했다가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럼 그때 어땠을까요? 역시나 환율이 크게 올랐다 크게 내렸다 다시 올라갔죠. 주가랑 환율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두 번째 구간 볼까요? 주가가 쭉 올라갔죠? 그런데 환율이 이때는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어? 이거 어떤 일이지? 미국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강해지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독특한 일이죠? 그러면서 주가는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자 세 번째 구간 이때는 주가가 하락한 구간이죠. 이때는 어땠을까요? 네. 역시나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환율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환율이다. 환율이 하락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꼭 환율을 상승시키지는 않는다. 실제로 환율하고 영향성이 큰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명목금리. 그 중에서 미국 10년 국채금이야 라는 거. 이게 어려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또 공부를 해보셔야죠.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물론 제가 영상을 예전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아주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다 이제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상위권 학생들을 제가 꾸준히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고요.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각자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달러 지수가 하락해야 코스피가 상승한다. 이 뜻입니다. 사실 보시면 7월 달에도 어때요? 달러 지수는 이미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코스피는 지금 7월부터 반등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6월 달 보시면 달러 지수가 급식하게 상승했죠. 그래서 6월 달에 코스피가 급락을 했던 겁니다. 그럼 달러 지수는 뭐냐? 이미 이것도 제가 10번, 2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다. 이 6개국 통화의 주사에 가장 중요한 게 유로화죠. 유로화가 54%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화, 파운드화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동안 보면 유로화와 엔화, 파운드화 모두 약세가 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엄청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유럽연합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그것도 심지어는 아주 강력하게 0.5%로 금리 인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7월부터는 유로화가 강세로 바뀐 거죠. 이게 이제 달러 지수가 하락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달러 지수를 하락시킬 수 있는 변동 요인이 유로화나 엔화, 파운드화가 올라가면 달러 지수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세부적인 변동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입니다. 이게 보시면 초록색이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이 회색은 달러 지수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좀 꺾였어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도 꺾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준금리랑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랑 같이 움직이냐? 아니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를 선반영합니다. 선반영에서 이미 훨씬 전에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사실 올해 보면 3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국채금리는 어떻죠? 올해 1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선반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미국에 올리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국채금리는 팍팍팍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미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많이 올릴 것을 이미 알고 선반영에서 국채금리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간 거죠. 이 뛰어 올라가는 동안에 달러 인덱스도 같이 달러 지수도 같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오히려 고점진금로 보임에서 막 하락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이미 내년 거를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선반영하고 내년 거를 선반영하고 있어요. 연준은 내년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거나 심지어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올해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지금 올리고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내년에는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이미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지수도 지금 꺾이고 있는 거죠. 아니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나 올리는데 달러 지수가 이렇게 꺾이고 있네? 오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바로 이러한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보시면 안 되고 국채금리를 보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영향은 WTI 유가입니다. WTI는 이제 미국 텍사스 석유의 선물이죠. 이것을 파는 건데 당연히 미국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가 되죠. 다른 나라 돈 아무리 가져가도 싸들고 가도 석유 한 방을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달러로만 거래가 되죠. 당연히 미국 텍사스 유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와 WTI 가격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WTI 유가는 120달러를 고점을 찍고 현재는 100달러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지수도 당연히 따라 내려가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입니다.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정크본드라고 했죠. 하이힐드의 채권을. 그런데 이름이 정크본드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해서 하이힐드로 고위험성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고위험 기업의 채권 금리. 고위험 기업이라는 건 쉽게 해서 망하기 쉬운 조금 불안불안한 기업이죠. 이런 기업의 채권 금리가 팍 튄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 해당 기업의 파산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기업이 파산할 위험이 증가하면 돈은 어떻게 되겠죠? 아니 거기서 금리를 아무리 많이 존재해도 본전이 있다 얘기 생기는데 그걸 하겠어요? 당연히 그 기업의 채권을 살 리가 없습니다. 그 기업의 채권을 팔고 달러로 바꾸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로 돈이 몰려드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이힐드 채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 지수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5.9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하이힐드 채권이 그러다가 지금은 4.9까지 조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당연히 달러 지수도 같이 내려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2600을 갈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 약세가 좀 더 필요하다. 달러 약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로아나 엔아아 같은 달러 지수의 상대 통화들이 강세가 필요하고요. 아울러 미국 10년 국채금리 그리고 WTI 유가 하락이 필요하고요. 미국의 하이힐드 신용 스프레드 역시 하락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걸 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의 30분 봉을 보시면 이게 30분 봉입니다. 오늘 아침부터죠. 그냥 오늘 아침에 1317원 정도 갔는데 쫙 빠지죠. 그냥 아니 미국이 연준이 0.75% 금리 인상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그냥 내로 꽂아버리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셨죠. 왜 기준금리를 미국에 그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냐. 이미 선반영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일단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죠. FMC 외의가 없으니까. 그리고 9월 달에는 물론 높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사태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든지 이런 걸 상태를 보면서 금리 인상의 정도를 낮출 수 있다. 즉 지금처럼 0.75%씩 과감하게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라 0.5%나 0.25%로 할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팍팍 올리지 못한다는 거고 이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도 다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된 상태죠. 그것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게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고 그것이 이제는 더 올라가기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겁니다. 달러 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달러 지수가 내려가니까 원달러 환율도 지금 급하게 내려온 거죠. 사실 하루에 지금 10원 이상이 하락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하락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300원이 깨지기로 했습니다. 1,29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너무 깨졌는데 이거는 너무한데 1,300원 이렇게 허무하게 좀 하긴 그렇지 하면서 다시 1,300원대를 지금 현재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이제 1,300원 깨지는 거는 시간문대다. 카운트다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깨져내려가면 주가는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라간다고 해서 환율이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또한 기준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 왜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이 언론을 찾아봐도 안 나오죠. 심지어 어떤 언론은 그런 말이 있어요. 면준이 그 기준금리를 0.75% 인상했기 때문에 코스피에는 좋다. 딸랑하게 돼 있어요. 왜 좋은지 설명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다가 아니라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게 맞겠죠. 그리고 좋을 수도 있는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싹 다 삭제하고 딸랑 그렇게 해두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도대체 이 기자가 이거 제정신으로 이런 기사를 썼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경제 기사 같은 경우는 경제 기자들이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딱 기사를 써내는 거죠. 왜냐하면 기사를 압축해서 최대한 단순 명료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정도의 경제 지식이 없다는 거죠. 가르쳐준 적이 없지 않아요. 무슨 경제학과 나오신 분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고등학교 나오고 그리고 대학교육 심지어 석사 박사를 받으셨어도 경제학 관련돼서 공부를 하신 적이 없으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처음 들으시면 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가. 도대체 한국말인데. 분명히 한국인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린가.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아니 내가 박사위까지 갖고 있는데 와 내가 자기가 힘든다. 이러신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들은 없습니다. 거의 유대인들만 유일하게 경제 교육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시키죠.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말 경제의 경제와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뭐하고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지만 눈뜨고 코 베는 그런 것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눈뜨고 코 베는 거란 말이죠.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연준이 금리를 0.75%씩 올렸어? 저렇게 많이 올리면 야 큰일 났네. 환율 막 더 올라가겠네. 1,400원, 1,400원 가겠네. 야 주가는 이제 코스피 2,000원 깨지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어? 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지? 하는데 언론은 아무리 찾아보고 신문 기사 다 뒤져보고 방송 열심히 들어보셔도 TV 뭐 KBS 9시 뉴스 뭐 얘기 들어보셔도 어떠한 그에 대한 설명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건 어디선가 해줘야 될 거를 유튜브로 하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또 궁금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지금 미국 GDP가 역성장 중에 아닙니까? 2연속 내가 좀 들어봤는데 어디서 좀 조금 들어봤는데 2분기 연속 GDP 역성장은 경제 침체라고 하는데요. 아니 미국 경제 침체되는데 무슨 주가가 오르고 뭐 하겠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미국은 현재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1분기는 역성장을 했고요. 2분기도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이걸 뜯어봐야 돼요. 뜯어보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보니까 굉장히 큰 오류가 생깁니다. 자 1분기 역성장을 뜯어보면 뭐가 나오냐? 바로 순수치 마이너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수입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과연 나쁜 건가? 미국은 원래 소비국가입니다. 전세계에 소비를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서 소비를 해준다는 거는 전세계 경제를 부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특히 우리나라도 올해 상반기에 수출이 좋잖아요. 그게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주는 건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리나라 수출 1위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웃긴 게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면 그 수출한 거를 중국에서 조립해갖고 유럽이나 미국에 파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상당수는 결국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나 유럽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는 중국하고 난 더 이상 중국하고 사이좋게 안전해야 할 건데 이제는 점점 관계를 끊을 거다 하면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을 거쳐서 미국을 가는 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루트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중국 말고 인도나 동남아나 다른 데를 통해서 미국을 보내는 새로운 라인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겁니다. 아무튼 1분기는 미국이 수입량이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됐던 거지 미국 경제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걸 역성장이니까 나쁘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 2분기는 지금 미국이 재고 투자가 부진합니다. 재고가. 재고에 대한 투자는 안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금 경제 침체가 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반기 아니면 내년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막 올리고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막 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냐.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재고가 쌓일 것이고 재고가 쌓일 게 뻔한데 공장에서 공장을 막 돌려가면서 주문을 막 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경제적으로 오더컷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주문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주문이 막 취소를 당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재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그게 이제 2분기의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과연 정말 경제가 나쁘다. 경제 침체로 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나 조금 애매하죠. 조금 애매하다는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 소비가 1분기, 2분기 모두 좋습니다. 사실 경제 침체라고 하려면 민간 소비가 굉장히 나빠졌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 소비가 여전히 플러스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란 말이죠. 1분기, 2분기 연속해서. 그런데 경제 침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고용도 괜찮고 하는데 뭔가 이제 GDP를 이거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무튼 현재 미국의 1분기와 2분기가 역성장일 가능성 연속해서. 그러면 예전에는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경제 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지금은 경제 침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 보면 대통령도 그렇고 재무장관도 그렇고 이거 2분기 연속 경제 침체 이게 GDP가 마이너스 나온다고 해서 지금 미국은 경제 침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설령 맞아요. 경제 침체로 가는 중이라고 합시다. 지금 갈 수 있죠. 당연히. 그동안 인플레이션 많이 올라왔고 그걸 떼잡으려고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데 경제 침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쭉쭉쭉 빠지고 올해도 빠지고 내년도 빠지고 내후년도 빠지고 2000이 깨지고 1500이 깨지고 1000이 깨지고 500이 깨지고 코스피 빵왕이 돼서 다 코스피 없어질려나? 코스피 없어질려나?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려면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다 망한다.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경기에 가장 빨리 선행합니다. 모든 경기 선행지수 중에서 가장 최선행지수가 뭐냐?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예측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식을 예측할 수 얘기가 정말 옳은 게 얘가 사실은 이 세상의 경제를 가장 최우선에서 선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래프죠. 물론 이렇게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표로 만든 거죠. 보기 좋게. 그럼 이제 경제가 경제는 여기가 피크를 치고 이게 주식이 주식은 어떻죠? 경제가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 이미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죠? 이미 고점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의 증가율이 점점점점 피크를 찍고 여기서부터는 경제의 증가율이 감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주식은 이미 빠지기 시작합니다. 경제의 고점을 찍었을 때 주식은 이미 한참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상이 생기죠?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저렇게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중간을 중반 정도를 지났을 때 주식은 그때 벌써 바닥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은 이미 터닝을 하고 가고 있는데 경제는 더 나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화해야 하죠. 이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지금 경제가 굉장히 나쁜데 다음 풍기 더 나쁠 것 같은데 그 다운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도대체 이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주식은 벌써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어. 미쳤나 봐. 저거 분명히 다시 빠진다. 다음에는 대박살날 거야. 야 지금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하죠. 자 그 시기가 언제죠?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죠. 7월 달에 보시면 7월 달에 주식 살아가면 쌍용 먹습니다. 욕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달에 보면은 뭐 그런 분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사도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댓글에 욕 엄청 많아요. 너나 사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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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놈이네. 막 이렇게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딱 이렇게 터닝하는 시점이거든요. 새로운 상승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다. 그동안 경제는 어떠냐? 더 나빠집니다. 주식은 항상 선행을 하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중에 이미 주식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언제 경험했습니까? 2020년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 주식은 벌써 4월 달부터 반등을 했죠. 그러면 코로나 사태는 언제가 정점이었습니까? 가을이 정점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퍼지기 시작했었고 여름 동안에 잠시 여름에 주춤하다가 다시 가을 되니까 막 전세계에 퍼지 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코로나가 이렇게 아쉽다 보는데 이 주가는 왜 올라가냐? 물론 이제 그런 말씀 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는 금리 인하하면서 돈풀기 막 했지 않냐?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지만 금리나 역시 돈을 풀면 그게 시중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6개월에서 최소 한 4, 5개월 보통은 6개월이죠.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풀기로 한 게 2월달, 3월달 돈풀기였는데 주가는 4월달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돈풀기 영향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 항상 상승도 선반영하고요. 하락도 선반영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서 올라가는데 이 반등하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 짧게 반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승은 한 10에서 20% 정도만 상승하고 많은 거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바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이게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하락 중에 반등이 나오는 거죠. 하락 중에 반등이 한 2, 3개월 정도만 짧게 나오고 다시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거. 이걸 베어마켓 랠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지금은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고 구간이 맞다. 하지만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만 나올 거다. 잘해야 난 2, 3개월 짧게 반등이 나올 거다. 솔직히 제가 봐도 이럴 가능성이 한 70% 이상이라고 보긴 합니다. 그런데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한 6개월 이상 상승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하죠? 새로운 강세장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올 하반기에 지금 7월 사실 7월은 이미 베어마켓 랠리가 시작됐다고 보셔야겠죠. 이미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7월부터 그럼 7월부터 해서 만약에 내년 초까지 쭉 주가가 전반적으로 우상향한다. 그건 뭐죠? 새로운 강세장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언제 들어올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 초에 들어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지에 주식의 기장에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럼 언제 들어올? 그러면 내년 초에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딱 들어오기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과 아니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든지 휴전을 내년 초에 하는 거죠. 와! 전쟁이 끝났다. 야! 근데 그동안 코스피이 많이 올라왔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시 막 가겠는데? 3천5백 가겠는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들 때 어쩌면 그때가 상승장의 꼭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최소 배어막힌 랠리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운이 좋으면 6개월 이상 가는 새로운 강세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왜 6개월 이상 가는 새로운 강세장이 지금 이 바다 지금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이 가능성은 바로 연준이 이걸 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멍멍이 소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연준이 예전에 대신 말씀드렸어요. 지금 올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사실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 살짝 반등하고 다시 대하락장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하락장 이번 경제를 망친 주범이 누구죠? 바로 연준입니다. 결국 연준이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안 막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하는 바람에 경제를 다 박살내고 그리고 전 세계를 경제 침체로 빠뜨렸다. 아이 나쁜놈들이네. 연준이 정말 나쁜놈들이네. 그럼 연준의 칼날은 무대지입니다. 사실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가 아니라 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연준이 그렇게 강력한 무기로서 작용을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사람들한테 신뢰가 근데 사람들이 봤더니 연준이 작년에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만 인플레이션 만들어놓고 올해는 금리를 팍팍 올리더니 결국은 경제 다 때려부셔서 박살내놓고 아우 저런 나쁜놈들 그러면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대폭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미국이 연준을 이용해서 뭔가를 또 작전을 펼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을 지켜줘야 됩니다. 마찬가지고 연준도 자기들이 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박살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어때야 되냐 연준이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날 때까지 세계 경제가 박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참 지나고 나서 세계 경제가 박살나야지 우리랑은 상관없어 봐봐 우린 저번에 금리 인상 끝났는데 지금 한참 있다가 박살내잖아 실제로 미국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도 그렇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끝나고 1년 뒤에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어요. 그것도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빅쇼트라는 영화에도 보면 나오죠. 마이클 버리가 야 이거 지금 미국이 어떻게 이 부동산 버블이 왜 안 터지지 왜 안 터지지 왜 안 터지지 하면서 2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2년을 기다렸냐 연준이 안 터트리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다 해놓고 1년간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터뜨렸죠. 누가 터뜨렸죠? 골드만삭스가 터뜨렸죠. 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2, 3개월 정도 짧게 배워막힌 랠리하고 그러고 나서 한 9월부터 다시 또 대폭락이 나서 그대로 그냥 전세계가 경제 침체로 빠지면서 다 대박살난다. 그러면 이번에 경제 침체를 만든 거 빠트린 건 누구냐 연준이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연준이 다 만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할 겁니다. 물론 핑계는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근데 솔직히 그거를 지금 메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메인은 연준이고 보조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그 오명을 뒤집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6개월 이상 아주 큰 강세장을 다시 만들어 갖고 사람들한테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라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얘들은 한참 동안 좀 쉬게 할 수가 있어요.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 올해 말까지 한다. 올해 말까지 하는 동안에 주가를 다시 일부 반등을 시켜주고 그리고 내년 초에 계속 연준이 금리를 끝내니까 금리 인상을 끝내니까 더 반등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중순이나 하반기쯤에 갑자기 뭔가 뜻밖의 뭐가 터지면서 다시 세계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연준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올해 지금 다시 박살나갖고 코스피가 2000이 깨지고 1500이 깨지고 이런 산상이 생기고 전 세계 경제가 다 박살나면 그럼 누가 봐도 연주 때문인데 그거를 연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이번에 6개월 이상 새로운 강세장을 만들 수도 있다. 만들어 줄 수도 있다. 눈 감아 주는 거죠. 올려 올려. 괜찮아. 물가는 적절하게 떨어뜨려 줄 테니까 주가 올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만약에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 2600 정도의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냐 낙폭과대주 저평가 우량주 실적향상주 그렇죠. 얘네들 중에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 낙폭과대주가 반등이 가장 빠르죠. 보통은 이미 뭐 하락 많이 한 종목들은 이미 올라왔죠. 저도 제가 짜잘할구리하게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보면은 뭐 한 30% 40% 50% 하락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지금 제일 많이 올라왔어요. 7월 달에 확실히 낙폭과대주가 반등을 시작하면 확실히 올라오는 건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평가 우량주도 있죠. 얘들도 이미 반등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IT 반도체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하고 있잖아요. 저평가 우량주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실적향상주죠. 향후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종목. 하반기나 내년에도 자 지금처럼 뭔가 경제가 하반기나 내년에 안 좋을 게 확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진다. 얘는 진짜 대박이죠. 이런 종목은 뭐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자동차 지금 현대차 기아차 뭐 장난 아니죠. 조선 조선도 지금 어 사실 수준은 엄청난데 적자를 보고 있는 게 그 만드는 가격하고 판매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오히려 역전이 되다 보니까 만들면 손해. 그렇었죠.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개선이 되고 있죠. 예전에 계약 맺었던 게 그렇고 지금 계약 맺고 있는 거는 오히려 성과를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지금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지나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이제 다시 플러스로 돌아와서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계약은 뭐 앞으로 몇 년치 꽉 채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영업이 계속 커질 거라서 향후에 실적이 충분히 향상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조선은 한 번 주가가 시작을 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가냐?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 보통 이제 올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안 갔죠. 올해는 지금 그냥 하락을 안 하는 수준이지 뭐 솔직히 강력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갈 수도 있고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조선이 한 번 크게 한 번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천전지는 이제 말이 많죠. 뭐 3분기, 4분기에 뭐 지금 피크하우시니 뭐니 했는데 오늘도 보세요. 포스코케미칼에 뭐 수주 대량으로도 터져 나오죠. 주가가 막 시총이 10조가 넘는 애가 하루에 막 14%씩 확 튀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천전지는 이런 게 무서워요. 특히 양극자 같은 경우 포스코케미칼에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는 LNF나 에코프로BM도 그런 계약을 언제든지 맺어갖고 갑자기 확 시장에 던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주가가 확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3분기, 4분기도 그래서 이천전지도 향후에 굉장히 괜찮은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에서 기업 재고를 지금 줄이고 있죠. 미국은 세계에서 소비가 최고입니다. 세계 1위죠. 그런 나라에서 기업들이 재고를 줄인다는 얘기는 물론 이게 향후에 경제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건데 예상보다 경제 침체가 아무거나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기업은 재고가 부족한 현상이 또 발생합니다. 그럼 재고가 부족할 때 주가 상승률이 높은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 이런 겁니다. 화학, 반도체, IT, 가전, 철강, 비철, 목재, 자동차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경제 침체가 생각보다 안 왔을 때 재고가 부족하면 얘네들이 확 튀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2차 현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죠. 제가 예전에 이 그래프 정말 수도 없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 항상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미국의 CPI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미국의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갔습니다. 6월에 이번 CPI가 사실 고점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은 무조건 하락하죠. 그리고 그 다음 달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연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는 당연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이 표는 전 세계 지금 주식하는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게 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주가는 벌써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갑자기 뜻밖의 이게 재반등한다. 이거 보시면 이때도 CPI가 꺾였는데 꺾이다가 재반등하죠. 재반등할 것 같아요. 이번에도 내년이 재반등할지 언제든 모르겠지만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굉장히 강력하게 하락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CPI가 재반등한다. 굉장히 무서운 소식이고요. 언제든지 재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물가가 다시 언제든지 뭔가의 이슈로 인해서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생각 그게 나타나면 주가는 또다시 굉장히 무서워 무시무시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전저점을 깨고 하락하는 그게 1970년대라든지 80년대도 나타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랠리가 나오는데 이게 짧게 나오는 두세 단 정도 하는 배아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한 6개월 이상 큰 상승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은 한 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 꺾었다 만들었다 꺾었다 하면서 중국 경제를 계속 압박을 가하지 않을까 계속 누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때는 주가가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인플레이션이 여러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아요. 인플레이션 2년 줄이면 못 잡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는 주식이 계속 가는 현상이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10년 동안입니다. 10년 10년 동안 됐다는 거고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이제 CPI가 올라가도 사람들이 올라가는구나 하고서 주식을 같이 사버립니다.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는 그렇지 않다. 요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고 이게 굉장히 짧고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 번 아무튼 CPI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면 그때는 주가가 매우 강력하게 하락할 수 있다. 그게 두세 살 있다 올지 한 6개월 이상 있다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 번 온다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즐기셔도 됩니다. 지금은 반등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